나이스. 박재현이. 박재현 선수가 참 잘해요, 그렇죠? 지금 오늘 수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천천히. 형, 형. 사이드. 임남규 올려주고. 박준영 가나요? 박준영에 뛰어갑니다, 박준영. 골 사려내는 박준영. 몸싸움. 총 밀었을 뿐인데. 저 선수 빅빅 돌죠. 일본 선수 빅빅 돌죠. 수비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몸싸움은 역시 박준영이에요. 야마시타, 야마시타. 종아리 지금. 경련이 난 것 같습니다. 좋아요. 박재현. 분명합니다. 야마시타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지가 올라왔나 보다. 많이 뛰었어요. 지가 올라왔어. 선욱 경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일본 선수들이 조금 힘들다고 봐도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체력적인 것도 있고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렸는데 다 막혀. 진짜 저 선수 훌륭한 선수예요. 활동량이 워낙 많았고요. 활동량도 많고. 특히나 이제 엘레벤 스타즈 선수들. 이거 들것이 필요한가요? 저기 축구에도 들것이 없나요? 안 보이세요? 투명 들 것입니다. 투명 들 것. 큰 무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케이. 서윙공격입니다. 일본의 공격. 여기, 여기. 커버, 커버. 안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거둬냅니다. 성진수. 볼 잡고 리은규. 이대훈. 이대훈, 이대훈. 밀고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성진수가 이어받습니다. 장정민. 그대로 쳐오르네요. 장민 반대보고. 수비 6탄 방어. 곰 상태에서 좋지 않은데. 지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아 앞으로. 벌려, 웅규. 그렇지, 그렇지. 형, 형. 임담규. 주고. 리은규. 리은규가 오늘. 됐어. 아, 그게 기나리야. 스컨도 돌아, 스컨도. 간다, 간다. 뒤를 뺐다가도 돼. 자, 일본 계속되는 반격입니다. 두 골을 뒤지고 있는 일본입니다. 오, 야, 이거. 네.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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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형, 형. 장군,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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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여기도 있다. 뒤에서 커버를 잘해 주고 있고요. 전원, 전원. 전원. 밀어줍니다. 유은규. 반대 속에 2명. 응겨. 응겨, 짧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올려줍니다. 됐다. 아이고. 임덩규. 이야. 잘 뛰었어, 잘 뛰었어. 으아, 무네. 아, 나 있었어. 진영이었는데. 리은규. 자, 지금 그대로 가나요. 반대 2명. 올려줍니다. 용겨, 짧게. 됐다. 아이고. 아, 나이스. 아, 규교 다 틀리네. 아, 이건 늦는 선수인데요. 결국 이거 또 규교 라인이었거든요. 아, 일본이 잘 안 맞나요. 희도, 희도, 머리로, 머리로. 오케이. 희도야, 간다. 희도야, 간다. 빨리, 빨리. 나이스 킥. 은규야. 은규야. 형, 남규야 컨백. 컨백. 임남규. 임남규 밀어주고. 됐다. 험이노. 임남규 밀어주고. 됐다. 험이노. 됐다. 험이노. 볼키바 사이. 슛. 아이고. 험이노 멀티콜 넣을 수 있는 기회 놓쳤습니다. 선수가 너무 안전하게 찼어요. 네. 방향만 잡아놓고 슛을 때렸습니다라는 좀 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 밀어 때렸는데. 물기가 없으니까. 잔디였으면, 물기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랬다. 너무 자유. 됐다. ز고 있어요. 감사합니다.